클래시 로얄 저는 오늘 처음 봤고요. 물론 부산행도 봤고요. 실사영화로 애니메이션을 실사영화로 구현하는 그리고 대중적이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부산행으로 충분히 구현했다고 하면 또 실사영화에서 직접적이거나 직접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들고 싶습니다. 서울역의 해선 캐릭터의 더빙을 조금 더 꼽고 싶은데요. 아무래도 더빙이라는 분야가 제가 자주 접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저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서무분들도 이제 따로 계신데 내가 섣불리 도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제 스스로의 걱정도 있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부산행을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서울노도 굉장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결말은 두 영화가 다르긴 하지만 좀 뭔가 더 직설적이고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행 서울노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